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까운 관계라면 믿고 공감하고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줄 거라 의심치 않지만 역설적이게도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받기 쉬운 관계이니 서로에게 더욱 조심하라고 이르죠. 상처받기 쉬운 관계란 우리가 다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무례하게 굴어 상처 주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짓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누구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떤 무례한 짓을 여러분들께 하던가요? 설마 우리가 가해자는 아니겠죠? 자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압도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그 뒤를 친구, 애인, 형제자매, 그리고 직장상사 등이 있는데 모두 하나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상처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 주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짓. 첫 번째,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한다. 관계가 가까운 만큼 어렸을 적 콧물 질질 흘리던 시절부터 봐왔을 수도 있고 한 인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다 지켜본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품행은 어땠는지를 꿰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은 대개 지난 시절 안 좋았던 모습으로 상대를 틀 안에 고정시켜놓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꼭 지난 시절의 모습이나 사건을 들치면서 상처를 주죠. 야, 너 중학교 때 맨날 꼴찌하고 그랬는데 아주 성공했다, 성공했어. 지금이야 네가 돈 좀 벌었다지만 너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잖아. 야, 그 쪼들리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주름살이 어디 가겠니, 그거? 지난 일 갖고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노력리화에 따라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말입니다. 꼭 지난 일을 들춰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 주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짓, 두 번째, 선을 넘나든다. 가깝다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한 개인의 생각, 취향, 라이프스타일, 일정 등이 완전히 개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존중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인정만이라도 해주면 될 텐데 꼭 하찮은 듯이 무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요. 부모라는 이유로 다 큰 자식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결혼한 자식들의 생활에 간섭하고 끼어듭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의 모든 면을 자신에게 맞추려 하고 자신이 싫은 것은 상대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기도 합니다. 아휴,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머리 굵어졌다고 부모가 나이 들어 힘 빠지면 부모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듭니다. 아니, 부모가 그 정도 간섭도 못하냐, 자식인데 부모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고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리셨어요.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씀을 등 돌리고 살아라, 연락 끊고 살아라, 뭐 이런 것쯤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은 부모를, 자식을, 배우자를, 친구를, 한 개인으로,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 주는 사람들을 즐기게 하는 짓 세 번째, 마지막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가까운 사이여서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면 상대도 내 마음을 알아줘서 같이 잘 대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상대가 어리숙하고 바보여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기고만장. 내가 좋아서 베푸는 호의이긴 하지만,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 고마움을 그렇게 이용하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하여간 그래서 덜 되먹은 인간하고는 멀리 지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디 아픈 마음이라도 없는지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가봐야 어딜 가겠냐 하는 생각에 무례하게 굴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준 상처는 없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 하시자구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